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2회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DB 구축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 개체에서 테이블을 선택하시는데 거래처 테이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첫번째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번호 필드를 기본키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거래처 번호 선택하시고요. 디에이블 도구의 디자인의 기본키 클릭합니다. 두번째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명 필드에는 거래처 명 두번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중복적인 값이 입력되지 않도록 아래쪽에 인덱스에 오셔서요. 현재 아니오라고 되어 있는데 중복 불가능을 선택합니다. 세번째 거래처 테이블의 전화번호 필드는 전화번호 필드를 선택하시고요. 값이 반드시 입력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에 가셔서 더블클릭 하신 다음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번째 이제 고객 테이블입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거래처 테이블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셔서요. 변경된 내용 저장하시고 예 누르시고요. 규칙이 맞지 않습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십니다. 네번째 고객 테이블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클릭합니다. 고객 테이블에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하는 경우에 성별 필드에는 기본적으로 여가 입력되도록 기본값에다가 여 라고 입력합니다. 다섯번째 고객 테이블에 메일 주소 선택하시고요. 메일 주소 필드에는 반드시 골뱅이 문자를 포함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포함하도록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요. 골뱅이 문자를 포함합니다. 골뱅이 문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되 골뱅이 기호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에 올 수도 있고 중간에 올 수도 있으니까 큰 따옴표 문 꺼서 별표 골뱅이 별표 그 다음 큰 따옴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번째 테이블 완성하는 다섯 문제 살펴보셨고요. 고객 테이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 변경하는 내용 저장하시겠죠?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 버튼 눌러주시고요. 두번째 문제에서는 관계 설정입니다.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우리 관계 클릭합니다. 문제 제품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의 일대다 관계를 설정한다. 제품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의 일대다 관계를 설정하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봤더니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와 제품 번호와 다음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필드를 M 대 1, 일대다 관계로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를 선택하신 다음 매출 테이블의 제품 번호로 드래그 하시고요. 문제 봤더니 두 테이블 간의 항상 참조 무결성을 유지하라고 했고요. 그 다음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 빌드의 값이 변경되면 마찬가지로 따라서 변경될 수 있도록 모두 업데이트 선택합니다. 세 번째 삭제할 수 없도록, 세 번째에 있는 모두 삭제는 선택하지 않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관계 설정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닫기 변경된 내용은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1급 데이터베이스 기출문제에서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연결 테이블을 다음 지시 상황에 따라서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실 거고요. 위쪽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탭을 클릭하신 다음 저희는 엑셀 데이터를 가져올 겁니다. 라고 엑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연결 테이블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연결 테이블을 만들어서 데이터 원본에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신 다음에요. 찾아보기 누릅니다. 우리 컴퓨터 설치해 놓으셨던 C 드라이브 안에 커말 1급 폴더에 가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폴더의 기출문제 폴더에 갑니다. 현재 문제에서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출 현황 엑셀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첫 번째 파일 가져오셨고요. 연결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선택까지 하셨고요.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화면에 스프레드 시트 연결 마법사라고 창이 떠 있고요. 매출 현황 데이터입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첫 행에 열 머리끌이 있습니다. 라고 체크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 누르신 다음 연결 테이블의 이름은 문제에서 봤더니 매출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입력된 상태에서 그냥 마침 버튼만 누르시면 매출 현황 파일에 연결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시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DB 구축 세문항을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첫 번째 폼 완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화면 왼쪽 개체에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합니다. 고객 관리 폼의 첫 번째 본문의 TXT 고객 번호에 TXT 고객 번호 찾으시면 되는데요. 우리 폼 디자인의 속성 시트에 가셔서 오른쪽 속성 시트에서 TXT 고객 번호 이렇게 선택하셔도 돼요. 그래서 TXT 고객 번호와 TXT 가입일 컨트롤을 각각 고객 번호와 가입일 필드를 바운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원본을 고객 번호 그 다음 두 번째 TXT 가입일 가입일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원본에 가셔서 가입일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작업하셨고 두 번째 폼이 단일 폼 형태로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현재 보기를 단일 폼으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그럼 기본 보기에 가셔서요. 단일 폼으로 선택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단일 폼 세 번째 본문에 TXT 고객 번호 컨트롤 본문에 TXT 고객 번호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속성에서 TXT 고객 번호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 가능 속성을 아니요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 탭에 가셔서요. 사용 가능의 현재 예 라고 되어 있는데 더블 클릭하셔서 아니요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 값을 변경할 수 없도록 잠금 속성을 예 로 바꾸라 하겠습니다. 잠금을 더블 클릭하셔서 예 로 속성을 바꿔주십니다. 문제 2번에 폼 완성하는 문제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교재 다음 페이지 봤더니 폼에 탐색 단추와 레코드 선택기가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객 발리 폼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형식 탭에 가셔서 문제 봤더니 탐색 단추는 표시하지 않겠다. 그럼 탐색 단추 선택하셔서 아니요. 그 다음 레코드 선택기를 선택하시고 아니요 를 선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폼 바닥글 컨트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탭 순서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바닥글의 탭 순서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 탭에 가셔서 탭 순서 선택하시고 폼 바닥글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 CMD 처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은 세 번째 있는 CMD 이전을 두 번째에 배치하시고요. 그 다음 CMD 다음을 세 번째 마지막을 네 번째 그 다음 등록을 다섯 번째 순서로 탭의 순서를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다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객 관리 폼에서 본문의 CMB 성별 본문의 CMB 성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속성 시트에 가셔서요. CMB 성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화면 오른쪽에서 지금 이렇게 CMB 성별 확인할 수 있고요. CMB 성별 컨트롤에 대하여 다음 지시에 따라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현재 남녀 문자일이 목록으로 나타나도록 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행원본 유형을 값을 이용해서 남자 여자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값 목록을 선택하시고요. 남녀 데이터를 세미콜론을 이용하셔서 남 그 다음 여라고 입력합니다. 다음 두 번째 목록 위에 값은 입력할 수 없도록 설정하시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록 값만 허용해서 더블 클릭하셔 갖고 목록 값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고객 관리 폼에서요. 폼 머리끌에 CMD 거래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거래 내역 선택하시고요. CMD 거래 내역 컨트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는 클릭했을 때 작업을 하는 거니까 우리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합니다. CMD 거래 내역 컨트롤에 대해서 원 클릭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할 거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죠. 작성기 누르겠습니다. CMD 거래 내역을 클릭하면 문제에서요. 고객별 매출 조회 폼을 폼 보기 형태로 열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을 여는 매크로 함수를 실행하기 위해서요. 2 CMD 라고 입력하시고요. Open 폼이라고 입력합니다. 폼의 이름은요. 고객별 매출 조회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폼 보기 형태로 엔노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심표. 필터 네임은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심표 하시고요. 조건을 입력하는데 TXT 고객 번호 컨트롤 값과 동일한 고객 번호를 갖는 데 코드 조건은 고객 번호가 같습니다. 누구랑 같냐면 TXT 고객 번호와 같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는데 이 TXT 고객 번호는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큰 따옴표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하지 않아도 되고 조건 필드명 는 다음에 큰 따옴표 처리하시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까지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되셨으면 오른쪽에 이제 창 닫아주시고 우리 폼 보기 한번 확인하시면 현재 작업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고객 관리 창 변경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문제 2번까지 살펴보셨고요. 세 번째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화면 왼쪽에서 보고서 고객별 매출 내역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하시오. 고객별 매출 커리를 데이터에 가셔서 레코드 원본은 고객별 매출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현재 1차적으로 고객보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 화면 아래에 가셔서 우리 정렬 및 그룹화에 가셔서 정렬 및 그룹화에 가셔서 추가 그룹을 정렬을 지정하기 위해서 정렬 추가를 클릭하시고요. 문제 봤더니 고객보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고요. 위쪽에 고객보노 되어 있죠. 두 번째 추가하는 내용은 매출 1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렬 추가에 가셔서 오름차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본문에 TXT 매출 1을 선택하시고요. TXT 매출 1의 컨트롤 값이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되지 않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중복된 내용은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 속성에 가셔서 중복 내용 숨기기에서 예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복 내용 숨기기에 현재 아니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더블 클릭하셔서 예로 바꿔주시고요. 이전 레코드와 동일하면 표시하지 않겠다. 중복 내용 숨기기 다음 네 번째 본문에서요. TXT 누계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액 옆에 TXT 누계 금액 선택하시고 해당 고객에 대한 금액의 누계가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그럼 데이터에 가셔서요. 여기 아래 누적 합계 이용하셔도 되고 바로 아래 있으니까 표시할게요. 누적 합계에 가셔서 그룹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객 번호 바닥글에 고객 번호 바닥글에 TXT 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TXT 건수에 고객별 전체 레코드 수를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우리 데이터에 가셔서 컨트롤 온번에다가 전체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는 카운트 하시면 되고요. 전체에 대해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놓고 가로 닫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다음 TXT 총 금액에 대해서 우리 고객 번호 바닥글에 TXT 총 금액을 선택하시고요. 금액의 총합이 표시되도록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썸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가로 열고 필드명 금액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필드명 가로 닫고 그 다음 썸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3에 보고서 완성하는 작업까지 살펴보셨고요. 오른쪽 고객별 매출 내역 닫기 버튼 눌러서 변경한 내용 저장하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객 관리 폼에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클릭합니다. 고객 관리 폼에 조회 CMD 조회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조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CMD 조회 선택하시고 클릭할 때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조회를 클릭하면 현재 폼의 밑점 필터 하겠습니다. 필터는 조건이 있는데 이름 필드에 TXT 조회에 입력된 문자가 포함되도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문 꺼서 이름이 같습니까? 는이 아니라 포함된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이크 연산자를 이용하셔가지고요. 라이크 연산자 그 다음에 포함한다 별표 그 다음에 TXT 조회에서 선택한 값 입력한 값하고 입력한 값을 포함하는 레코드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라이크 연산자 그 다음 별표 TXT 조회 별표 입력하시면 되는데 TXT 조회에 입력된 이름은 문자이니까요. 문자 처리가 필요하겠죠. 작은 따옴표 한번 입력해 주시고 뒤에도 작은 따옴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TXT 조회 컨트롤을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또 마찬가지로 뒤에 M% 연산자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앞에서부터 시작한 조건에 큰 따옴표 닫아주기 위해서 M% 앞에서 큰 따옴표 닫고요. 마찬가지로 뒤쪽에 큰 따옴표 열어주시면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다음은 현재 작성한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B 필터 1을 속성을 True 값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른쪽 이벤트 프로시저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고객 관리 폼에 장부 출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머리끌에 보시면 장부 출력 CMD 장부 출력을 선택하시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보니까 매크로를 생성해서 지정할 거라고 되어 있으니까 만들기에 가셔서 우리 매크로를 만들겠습니다. 매크로 선택하시고요. 고객별 매출 내역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를 보는 거잖아요. 오픈 리포트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보고서의 이름은요. 고객별 매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형식은 인쇄 미리 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건이 있는데요. 고객번호가 TXT 고객번호에 입력된 값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외열 조건문에 가셔서 작성기 누르시고 고객번호가 필드명 고객번호는 대가로 묶어서 작성하시고요. 고객번호가 같습니까? 그 다음 현재 작성하시는 기출문제의 폼에 모든 폼을 표시하신 다음 고객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TXT 고객번호를 선택합니다. TXT 고객번호 선택하시고요. 현재 폼에 TXT 고객번호의 값과 고객번호 필드가 같은 조건을 작성하셨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오른쪽 닫기 버튼 눌러서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누르시고요. 매크로의 이름을 매크로 1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숫자 1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이제는 장부 출력을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가셔서 원 클릭해서 매크로 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객관리 폼은 오른쪽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 4 처리기능 구현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매출 테이블이 없는 고객번호를 삭제하는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SQL문으로 작성하시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리를 작성하는 거니까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에 커리 디자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테이블을 가져오지 않고요. SQL문으로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그 다음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SQL 보기를 선택하시거나 커리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SQL 보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SQL문을 작성하실 건데요.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를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삭제하는 딜리트 문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셀렉트 선택되어 있잖아요. 지우시고요. 딜리트를 입력합니다. D-E-L-E-T-E 딜리트 우리는 모든 거를 삭제하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From 어디로부터 고객 테이블로부터 삭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테이블에 있는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는 어떤 고객 테이블의 내용을 삭제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냐면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 매출 테이블에 없는 고객 번호만 삭제하겠다라고 조건을 주셔야 합니다. 조건은 where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조건은 우리는 고객 번호를 찾아서 삭제할 겁니다. 라고 고객 번호 필드명을 입력하시고요. 단 매출 테이블에 없다 안에 있다 가면 in인데요. 없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not in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not in 어디에 매출 테이블에 그러면 매출 테이블에 가서 고객 번호를 찾아야 되겠죠. 셀렉트 그 다음 고객 번호를 찾겠습니다. from 어디로부터 매출 테이블로부터 매출 테이블로부터 고객 번호를 찾아가지고 고객 테이블에 고객 번호가 없는 것만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 sqm을 작성하실 때 끝에 마무리는 세미콜론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작성한 커리에 닫겠습니다. 오른쪽에 x 누르시고요. 지금 작성한 커리는 저장하셔야 되잖아요. 예 버튼 눌러서 문제 봤더니 불량 고객 커리라고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왼쪽에 불량 고객 삭제라는 커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 그 아래쪽에 고객 관리 폼에 cmd 고객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조금 전에 만들었던 커리를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폼에서 고객 관리 폼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cmd 고객 삭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구현하시오. 매크로를 만들어서요. 불량 고객 조금 전에 만든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실행하는 매크로를 만들어서 여기에 연결하라고 되어 있어요.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 매크로 가시고 우리는 조금 전에 만들었던 커리를 열겠습니다. 오픈 커리라고 선택하시고요. 매크로 함수 커리 이름은 불량 고객 삭제라는 커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불량 고객 삭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매크로는 불량 고객 삭제 커리만 여는 것까지만 선택되어 있고요. 오른쪽 매크로 창 닫습니다.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숫자 2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클릭했을 때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열어서 불량 고객 삭제 커리를 열면 실행이 되겠죠. 삭제하는 커리를 실행 하겠죠.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 매크로 2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현재 작업하는 고객 관리 창은 닫아 주시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출액 우습 고객 커리를 작성하시오. 커리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만들기에 가셔서 커리의 커리 디자인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매출 테이블에서 커리를 작성할 거니까 매출 테이블 선택하고 닫기 한번 누르시고요. 문제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고객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은 합계를 표시했는데요. 합계를 표시하기에서 커리 도구의 디자인의 요약에 가셔서 요약에서 합계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화면에 표시되는 내용은 고객 번호 그 다음 옆에 금액인데 금액 앞에 금액 총계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금액 총계 라고 수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고객 번호와 금액 총계 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전체 레코드 가 48 이라고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딱 10개 10번 까지 나와 있어요. 68만 5천원 까지 내용이 나와 있고 또 하나 금액 총계 가 지금은 쭉 고객 보호 순서대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 제시된 그림은 금액 총계 가 내림 차순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정렬 해서 금액 총계를 가지고 내림 차순 정렬 합니다. 문제에서 필드와 필드명 필드의 형식은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실행하셔서 그림을 봅니다. 아 이제 내림 차순 하니까 맞게 되어 있고요. 문제 그림이 68만 5천원 까지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조건에다가 크거나 같다 68만 5천원 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보기 한번 눌러보시면 문제의 레코드 개수 10개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허리창 X 한번 누르시고 변경한 내용 저장 하시겠습니까 예 하셔서 매출액 우수 고객 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